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집진기와 필터 등이 불에 타면서 26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1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조구 발동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12시 38분경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119 신고전화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2층에 거주하고 있던 60대 여성이 1층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로 추락하면서 목과 허리를 다쳐 출동한 계양소방서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또한 오후 1시 20분경에는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소래산에서 사람이 추락하였다는 119 신고전화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소래산에서 등산을 마치고 내려오던 20대 여성이 미끄러지면서 발목을 크게 다쳤는데요. 출동한 남동소방서 119 구조대에 의해 응급처치 후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여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소방본부 그리고 모든 유관기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과도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적극적인 참여와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그리고 기본적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천소방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상 인천소방본부